제이홉 선배님의 원터스트리트 가장 일찌를 찍게 되었습니다. 약간 어려운, 어려운 느낌을 약간 브리한 힙합 느낌을 줄라서 굉장히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도 그 달려라 방탄 챌린지를 찍었을 때 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서 이번에도 잘 찍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스, 야스. 고마워요, 진짜. 하나, 둘, 셋, 하나.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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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 그 자리에 딱 해. 하나. 하나. 빰빰빰. 앤드로. 고고. 세. 고고.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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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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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마지막. 이거 괜찮아? 이거 한 번 할까? 상호야, 바로 이렇게 빠질까? 바로 빠져도 되는 거 아니야? 형 근데 이쪽 아니야? 봉파했고 일단 연습다가 해보고 움직인다 자 이제 카메라 준다 자 한다 나 한다 나 한다 괜찮은거야 이거? 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거? 야 이거 하다가 이거? 오케이 오케이 야 왜 이상한거야 아르바이트 타렐라 엣 utet 짜 고춧가루 아 됐다? 아니 나는 마음에 드는 거 골라주면 될 거 같아 친구는 아 그 거면 뭐가 나지? 뭐가 나아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아쉬우면 한 번 더 하는 게 언제든지 나는 친구가 괜찮은 게 좋은 거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케이 가자 감사합니다 1,2,3 2,3 한 번 더 해봐? 빠르게 한 번 더 해볼까? 아름다워 귀여워, 귀여워.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네. 공유연생이죠? 네, 공유연생이었어요. 와우, 띠동갑. 와우. 띠동갑.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진짜. 오, 뮤직뱅크 MC하던데, 그쵸? 아, 네. 그쵸? 아, 바쁘겠다. 아니에요. 진짜 파이팅. 너무너무 응원해요, 항상. 나도요.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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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네. 제이홉 선배님과 챌린지를 마쳤는데, 정말 상상도 못했던 러닝머신을 위해서 해버렸지 뭐예요. 실제로 이렇게 하면서 찍어서, 뭔가 저는 아쉬운데, 그래도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좋았고, 저희 안무도 너무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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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